레바논은 최근 여러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리아 난민의 58%가 절대 빈곤 상태로 또한 76%는 하루에 4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싼 의류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레바논 내에 안착시켰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와 자할레, 주베일 및 백화지역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의 난민 및 레바논 저소득층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자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코이카와 국내 시민사회단체인 글로벌케어가 협력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의 교훈과 결과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에서는 파악된 문제들을 완화하고 현지 이항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레바논 취약층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활동을 연계하여 레바논 국민들과 난민 간 갈등 완화도 포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에 부합하여 기획했습니다. 난민을 포함한 레바논 저소득층의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급격한 난민 증가로 인한 레바논 정부의 재정 부족 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부족 난민의 경제적 어려움 심혈관계 질환 전문 1차 의료기관 부재 산모들의 복합적인 위기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비대면 이해관계자와 수혜자 인터뷰 결과 문헌 분석과 비대면 조사 결과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온오프라인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및 현지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둘째, 우성 보건 및 심혈관계 질환 관련 전문적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 위생 인식 개선입니다. 첫째, 난민 및 현지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관련하여 총 1만 879명의 난민과 현지 가난한 주민들이 진료소를 통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동진료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도 약 2,775명입니다. 이동진료 시 이동진료 물품을 확보하고 진료소와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산부인과 의사가 항상 동행하여 임신 및 모성 관련 질환을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총 156가구를 방문하여 관리했는데 이를 통해 본인의 질병을 모르고 있던 만성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을 발견하고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모성 보건 및 심혈관계 질환 관련 전문적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169명의 산모들이 사회에 산전 진찰을 받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진단 장비를 통한 산전 진찰 및 시술 치료 시스템은 모성 보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산전 산후 검사와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690명의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셋째, 보건 위생인식 개선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내원 환자를 중심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1,153명의 사람들이 모성 보건과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보건 교육을 받았고 출산 관련 정보와 심혈관 질환 관리 및 합병증 발생 예방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환자 진료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통해 환자의 재방문 시 과거 환자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하고 진료 환자들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의 통계 등을 이용하여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여 얻은 성과로는 진료소 및 이동진료 신규 환자의 비율이 25% 이상 증가하였고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진료 서비스 이용 환자 비율이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4회 이상 산전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 비율도 2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위생, 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한 수혜자 수 달성률도 증가하였는데 이런 성과들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사업 계획에서 세운 연간 목표치를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살펴본 성공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환자 존중,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타 진료소와의 차별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이 있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와 기획부터 현지화를 모색하고 준비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환자 존중, 환자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레바논 국적의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노동자와 난민에게 국적이나 난민등록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업 담당자, 현지 진료소 의사 및 관리자들은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특히 난민들의 낙인감 등을 해소해 의료시설 방문에 대한 장벽을 낮췄습니다. 둘째, 타 진료소와의 차별적인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각종 고급 의료기기를 확보하고 사용하여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소 내 진료과목의 다양화를 통해 2차 진료급으로 강화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가정 방문을 시행하고 정보들을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하였습니다. 일용직 등 노동 형태의 특성상 주간의 진료소에 가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현지화를 모색하고 준비했습니다. 레바논 내 현지 의료인 네트워크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진료소는 장소 매입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료소 운영은 현지 리더십으로 완전히 이항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도전과제로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등 불안정한 상황과 그로 인한 진료소의 자립 위기입니다. 또한 성주류화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경제 상황은 2019년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베이루트 대폭발 사건을 겪으며 매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는 진료소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기름값으로 인해 매주 진행하던 이동 진료를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급여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져 의료진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파트너 기관의 자립 및 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당시에는 기획단계에서 성주류화가 고려사항이 아니었기에, 젠더 분석이나 젠더 성과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주류화 성과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평가팀의 사업 모델 변경 제언으로는 코이카, KCOC가 함께 변화이론 기반의 평가를 진행한 결과, 현지 진료소가 자립하여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의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본 평가 과정에서 현지 이항을 성과로 포함했습니다. 이에 코이카도 사업수행기관이 이런 질적 성과를 포함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기획에서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상황 분석이 보다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레바논 저소득층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동일한지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사업관리 개선 제원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과 같이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연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환경 자체가 극심이 바뀔 수 있기에,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사업 내용 변화, 예산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하고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활동 변경, 산출물의 수량 및 종류의 변경 시, 관리지침의 유연성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시민사회협력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은, 현지의 오너십 구축, 양성, 확대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량적인 데이터로는 성과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이 정성적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련 사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개발환경 및 개입특성상의 구조적 한계 분석 제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 지원이 상황에 맞게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프로그램에도 젠더와 인권이 주류화되어야 합니다. 젠더 인권 주류화를 통한 통합적 관리 및 사업 이전 단계에서의 젠더 인권 분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참여 유도를 통한 인식 변화, 국가별 자료 등을 활용한 성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 종료평가 결과를 통해 레바논 저소득층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코이카가 난민과 같은 취약계층의 보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